비 온 다음이라 수량이 엄청 많네요 조금 전에 제가 봤던 수량이랑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도 훈련 열심히 잘 받아서 사랑의 비경을 저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께 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악산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접식자 구조대 훈련이 있어서 설악산에 왔는데요 아까 한 2시간 반 정도 전에 훈련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계곡을 쭉 치고 올라오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제 능선에 올라서서야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아침에는 좀 비가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위험하지 않는 이상 정해진 훈련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에 들어와 있고요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운회가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지금 신선이 된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상류로 올라갈수록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아주 많이 오면 저희가 중간에 훈련을 접고 다시 하산을 할 생각입니다 으쌰! 왜 뛸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아, 지금 계곡 상류로 무릎 치고 올라가는 일인데요 중간간 이렇게 막 숲도 헤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얼굴에 막 거미줄 팩도 지금 하면서 네,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엄청 더워요 자, 뒤로 그리고 외설악의 비경이 딱 있는데요 아주 깊은 골짜기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볼 때마다 참 서락은 명산인 것 같아요, 정말 잘 안 되요 함께 펜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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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시원해요. 아까 정말 계곡 치고 올라오는데 너무 덥고 그래서 정신이 어른어른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컨디션이 돌아와서 너무 좋습니다. 이 설악산은 여름에 계곡에 미곡점 탐방로에 폭포들이 많아요. 이런 곳에 들어오셔서 캐니언인 계곡 하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곡점 탐방로에 들어오시면 안되고 또 설악산은 상천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즐기려고, 그러려고 산에 다니는 거잖아요. 목불담보로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런 산업주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항상 우회로가 있으면 우회해서 다닙니다. 잠시 쉬는 동안 여기 옆에 바위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계곡을 치고 올라오면서 뒤를 봤더니 운회가 정말 멋있더라구요.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경인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운회 보이세요? 아.. 절경입니다. 진짜 저쪽 동해바다 쪽으로는 운회가 솜사탕처럼 쫙 끼였는데요. 정말 올라오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능선에 올라오니까 지금 아까 오던 비도 굳히고 날씨도 점점 개는 것 같고 또 뒤로 운회도 너무 멋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봤던 풍경이랑 그 사이에 또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도 훈련 열심히 잘 받아서 설악의 비경을 저희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께 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소나무가 굉장히 멋있는데요. 지금 안개 사이로 바위 크랙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요. 지금 세미 클라이밍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바위가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개인인가 싶었는데 지금 또 다시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하다가 옆을 보니까 기분이 저렇게 봉우리가 바위가 쏟아져 있습니다. 저희 대원님들도 일제히 다 휴대폰 꺼내서 네, 사진 찍고 계신데요. 와아 진짜 한 폭의 동양화입니다. 지금은 또 거의 막산을 타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와아 지금 저희 가고 있다가 두꺼비를 봤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근데 얘 발을 봐 너무 귀여워. 안녕 그래 내 타입이야. 너무 귀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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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중간에 잠깐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요. 아 이제 거의 다 내려오니까 네 비가 많이 비쳤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오늘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치고 네, 하산을 하고 있는 길인데요. 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설악의 비경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비가 오고 안개가 많이 껴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어 하지만 뭐 언제나 그렸듯이 네 산이 주는 것만큼 네 그냥 감사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다음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컬 후 가 가들 또 벽 스타 Anch нужно 예 좋아 설악산 민간구조협력단 단장님이십니다. 단장님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비급정 김산로는 꼭 오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구조활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신입대원들하고 기존 대원들을 지영숙지하도록 다시 왔습니다. 가을만 되면 이쪽에서 구조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쪽에서 구조되면 다들 힘들고 구조대원들도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환불합니다. 아까 한 2시간 반 정도 전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오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집단계획과 함께 무엇일을 위해서 책임지원으로 시작합니다. 은행 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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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회사로